내 곁을 떠난 뒤 외로운 집시처럼 밤을 태워버린 숱한 나날들 오늘도 추억 속에 맴돌다 지쳐버린 창백한 나의 널 표현봉 씨 왜 이렇게 잘해 아 역시 뭐 가볍게 우리 표현봉 씨 성공하셨습니다 자 이번엔 캔입니다 영원한 우승 후보 그렇습니다 캔! 컴온! 룰레 돌려주세요 주세요 멈춰! 최성수 명란 그토록 사랑했던 그녀가 오늘 밤 내 곁에서 떠나갔네 소리를 내지는 않았지만 어깨를 들썩이며 돌아서는 담배 연기의 눈물을 흘릴 뿐이라고 말했지만 슬픔이 물처럼 가슴에 고여있기 때문이죠 오늘 밤아 내게 있어줘요 더 이상 바라지 않겠어요 아침이면 모르는 남처럼 잘 가라는 인사도 없이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것뿐이었어요 사랑해요 정말로 사랑했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 잘합니다 진짜 잘합니다 아유 뭐가 틀렸어 이건 필인데 틀릴 줄 알았는데 필인데 받침을 흘겼다는 어떤 그런 이유 하나로만으로 그렇게 겁을 주십니까? 눈 튀어나오시겠어요 제가 정말 눈 튀어나오시겠어요 제가 받을 뻔했네요 자 이번엔 우리 나비랑 원미연 씨입니다 룰레 돌려 주세요 멈춰! 혜연이 당신만을 사랑해. 여기서 당신 김동연씨입니다. 멀리 있다 하여도 이 마음 깊은 곳에 영원히 살고 있어. 파도 소리 들리는 바닷가에 서서 몸에게 불러보는 그려보는 이래요. 그려보는 강력한 웃음. 그려보는 불러보는. 첫 번째 탈락팀이 됐습니다. 자 표현봉씨 장정희씨 나가세요. 이게 웬일입니까? 두 팀의 대결이 됐어요. 원미연씨 나비씨는 앉으시면 돼요. 너무 당연히 부르셨는데. 안타깝지만. 지금 저희가 이상한 그림은 이제 원미연씨하고 나비씨하고 캔인의 그림입니다. 뭐라고요? 죄송합니다. 자 갑니다. 두 분 갈게요. 룰렛 돌려 주세요. 스톱. warm. enfim. 서울핑봄. 감사합니다.